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아우디 Q8, Q8 드디어 나왔습니다 Q8이 드디어 출시가 됐는데요 네 옵션이랑 장점 단점 경쟁 모델 할인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방송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아우디 Q8 저도 굉장히 갖고 싶은 차량 중에 하나인데 요새 대형 SUV가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더욱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공통된 옵션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HD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 LED 테일라이트 이제 뒤에 테일램프 얘기하는 거죠 앞뒤 다이내믹 턴 시그널 방향 지시등이 막 좌좌좌좌좌 이렇게 나오는 거 하이빔 어시스트 파노라마 루프 그 다음에 뒷좌석 썬블라인드가 들어가고요 블랙 헤드라이닝 이제 천장이 새까만색이다 전동식 스티어링 휠 컬럼 스티어링 휠 뭐 핸들 조절 이제 전동으로 한다 열선도 들어가 있고 앞좌석에 통풍 시트 앞뒤 좌석 열선 시트 요추 지지대 뭐 뒷좌석 시트 폴딩 앰비언트 라이트 멀티컬러로 다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도 최신형이 들어가 있고 웬만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는데 일단 두 가지 라인업이 디젤로 나왔습니다 45tdi 50tdi 이렇게 나왔는데 50tdi가 이제 뭐 bmw의 30d 그리고 이제 벤츠의 350d 뭐 요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45tdi는 6기통이긴 한데 그것보다 출력이 약한 메르세데스의 300d 랑 거의 비슷한데 4기통과 6기통의 차이가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5tdi는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구요 그 다음에 가죽 시트 운전석 메모리 아우디 사운드 시스템 그냥 기본 오디오다 그리고 전자식 댐핑 컨트롤 스포츠 컴포트 서스펜션 승차감 조절을 해준다 이 정도고 50tdi는 21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q8에 21인치면 딱 그냥 딱 그냥 조금 작아 보이는 그런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시트가 고사양 시트가 들어가면서 마사지 시트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어우 제가 좋아하는 마사지 시트가 들어가 있고 벵앤올룹슨 프리미엄 3d 사운드 시스템 요게 이제 뭐 bmw로 치면 하만카돈 그리고 벤츠로 치면은 브메스터 요정도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네 에어서스 들어갔죠 뭐 차량 높이도 조절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옵션에서 보면은 소프트 크루징도 들어가 있는 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은 이건 세부적으로 판매사원에게 한번 문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인테리어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죠 이게 주간 주행할 때는 포르쉐 카이엔이 굉장히 예쁜데 야간 주행에는 앰비언트 라이트 덕분에 아우디 q8 q8 굉장히 멋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의 색상이 뭐 오렌지색 이런 거가 있긴 있어요 오렌지색이 좀 있긴 있는데 약간 뭔가 그 람보르기니 우르스의 느낌을 살짝 주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런 파격적인 컬러 그리고 네이비 컬러 이런 것도 추천을 해드리는데 흰색이나 검정이 아무래도 인기가 제일 많겠죠 이 아우디 q8에 들어가는 45tdi에 들어가는 시트 컬러는 베이지 브라운 블랙이고요 50tdi는 블랙과 그레이인데 그레이가 약간 밝은 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검정의 검정 흰색의 검정 그 정도 인기가 제일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 시트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신착 가격을 보면 아마도 이게 확정된 가격은 아닌데 한 q8 45tdi가 한 뭐 한 1억 8백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q8의 50tdi가 한 1억 2천 5백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50tdi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지는데 약 한 1억 3천 가까운 비용을 주고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차량의 경쟁 모델은 역시 메르세데스 벤츠의 GL2가 있겠고요 bmw의 x5가 있겠죠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bmw의 x7 가격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bmw의 x7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고 bmw의 x6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x5가 인기가 워낙 많으니까 x5를 말씀드린 겁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GL2 쿠페가 이제 출시 예정에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GL2가 인기가 더 많을 것 같고요 GLS까지 넘볼 수가 있는데 5인승 기준으로 봤을 때 Q8이 약간 쿠페형 스타일이라고 해도 실내 공간이 워낙 훌륭한 차량이라 그 부분은 장점으로 다가오고 신선함 디자인 이런 부분이 아주 큰 장점이겠죠 대신에 할인은 생각하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할인을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량이 워낙 소량 입고가 되는 상황에다가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전염병 때문에 할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게다가 지금 뭐라 그럴까 딱히 이 Q8의 경쟁 모델을 직접적으로 본다 그러면 얘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 있어가지고 이 차량을 할인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전 계약을 해서 순차적으로 출고를 받게 되는데요 4월부터 이제 내가 출고를 받을 수 있다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지만 거의 이제 Q8 같은 경우에는 50TDI 50TDI가 인기가 많을 것 같아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대기가 점점점 순차적으로 쌓여가는 그림이 있을 것 같고요 45T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기 컬러 위주로 이제 판매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정도 이 방송을 보셨다 그러면 판매점 한 세 군데 정도 알아보면 바로 출고 가능한 차량을 찾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Q8 아 저도 지금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뱅앤올룹 쓴 사운드 시스템을 직접 제가 청음을 해보고 이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스피커를 바꿀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제가 구매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우 순정 오디오 음질이 굉장히 좋다 이제 제 본업이랑 관계가 멀어지니까 그걸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간에 Q8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아우디 벤츠 BMW 신차종 이번 방송처럼 짧고 간단하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, 좋아요, 알림 신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